왜요?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나가지고는 로맨스가 안 된다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? 아니죠! 그냥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맨스 이쪽으로는 영 감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보셨잖아요 작가가 창작을 해야지 왜 맨날 있는 일 가지고만 쓰냐고 그러니까 나랑 아는 게 로맨스는 맞다 네? 맞으면 나랑 술 마셔요 갑자기요? 또 실수하라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받아줄 테니까 실수해요 나한테 실수 아닌데 실수 안 했어요 저 그거 실수 아니에요 마음이지 로맨스 잘하는데 나 떨렸는데 지금 그런다고 사인 안 해요 나 사인해달라는 거 아닌데 못 알아들었으면 말고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? 다음에 언제야? 사인하고 싶어질 때쯤? 아니면 뭐 키스하고 싶어질 때쯤이라거나 그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해 충분해 하아...